안녕하세요. 쇼매데이템의 동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이니언 게름게름에서 나온 스트랩입니다. 디에고 블랙 스트랩 얘네 게름게름은 진짜 잘 만들어요. 가죽 장난 아니에요. 클래식한 블랙 스트랩이고요. 기본적인 거기에다가 깔끔하고 클래식한 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죠. 디에고 블랙 스트랩은요. 되게 부드럽고요. 유연한 블레이저 인조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리지널 고급 가죽의 모든 모양과 느낌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인조 가죽이긴 합니다. 그리고 손쉽게 조절 가능한 뭔가 하드웨어, 니켈 마감 금속 하드웨어 얘도 길이를 손쉽게 이렇게 해서 아 근데 이게 가죽이라 좀 티가 나긴 하네요. 딱 찍힌게 보여요. 하지만 이제 한번 매놓으면은 음.. 내 모양, 내 그 길이에 딱 정확하게 매놓으면은 다시 바꿀 이유는 없으니까요. 네.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니켈 금속 하드웨어 진짜 너무 예쁘네요. 큼지막하게 있으니까 진짜 락킹한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유해 금속 물질 뭐 이런 게 없대요. 그리고 안쪽은 나일론 웨빙 안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편안함도 있고요. 무게 분산도 약간 더 제공하는 다층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네. 착용감이 굉장히 좋죠. 네. 그리고 어깨 파고드는 것도 없고요. 네. 아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수정보로 만들어진 게렴게렴 스트랩이에요. 얘는 이제 가격이 11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퀄리티 높은 스트랩으로 여러분들 끝까지 악기와 함께 좋은 기념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네요. 게렴게렴 스트랩 디에고 블랙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